오늘 애국가는 요즘에 아주 곽강을 받는 분이죠? 네, 나는 가수다를 통해서 아주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줬죠. 가수 소양 씨가 애국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가수 소양 씨가 애국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가수 소양 씨가 애국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가수 소양 씨가 이 가창력 중에 아주 최곤바 같습니다. 아주 소름이 돋는데요, 저는. 저런 고음이 나오죠? 여기 모이신 관중 여러분들도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마이크 없어도 되겠어요. 영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자 우리나라 반세 맞 score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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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들지? 동해물과 백두선이 마르고 다르라 아름다운 길이 고루가사 우리나라만 새 무궁한 상처님 마르고 다르라 아름다운 태양 길이 고루가사 아름다운 태양 아름다운 태양